자 98페이지 감사죠. 감사. 66조가 나와있네요. 읽어보면 법인은 정관 또는 총의 결호로 감사를 둘 수 있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이게 좀 조심하셔야 될 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는 두어야 한다 해서 필수 기간인데 감사는 둘 수 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 임의기간인 점이죠. 원래 회사 같은 영리법인은 감사가 필수 기간입니다. 그런데 비영리법인에서는 임의기간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2번 감사의 직무 총 4가지인데 첫째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고요. 두 번째 이사의 업무 집행 상황을 감사합니다. 이게 두 가지가 중요한 업무예요. 그런데 만약에 재산 상황을 감사하고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했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사원총회와 주무관청에 보고를 해야 되고 이 3번이죠. 따라서 사원총회를 뭐 할 수 있냐면 임시사원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째 감사는 필수 기간이 아니라 임의기간이다. 두어야 한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고. 감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첫째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고 두 번째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고요. 이 두 가지 감사를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이것을 사원총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게 되는데 사원총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감사도 임시사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다섯 번째 사원총회입니다. 일단 사원총회는 사단법인의 최고 의사결정기가 아니죠. 그런데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원총회는 어덴이 있습니까? 사단법인에만 존재한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이번 사원총회는 통상총회하고 임시총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69조가 나와 있는데 첫째 1항 통상총회는 매년 1회 이상 1년에 한 번 이상 소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시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면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통상총회는 매년 1회 이상 법적으로 소집을 해야 하고 최소한 한 번 이상이죠. 두 번째 임시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할 수가 있어요. 다만 우측의 예외인데 총 사원의 5분의 1의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에게 소집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더 있죠. 감사도 임시사원총회를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사원총회가 소집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두 번째 총 사원의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소집을 요구했을 때 세 번째 감사가 문제점을 보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때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임시사원총회가 소집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총 사원총회 소집인데 일단 1주간 전에, 1주 전이죠. 1주 전에 해외 목적상을 기재한 통지를 사원총회 소집 통지를 발신해야 됩니다. 조심할 것은 뭐냐면 1주라는 기간은 최소한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1주보다 단축할 수는 없고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번, 사원총회 권한 해가지고 이사 또는 기타 임원의 임한 사항 외에는 사원총회 결의에 의해서 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면 되겠죠. 총회 성립과 결의 사항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단법인이 성립되려면 설립되려면 사원은 반드시 2인 이상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사단이라는 말은 사람이 집합이잖아요. 사람의 집합에다가 법인격을 부여한 것이니까 사람의 집합이어야 되니까 최소한 사원은 몇 명 이상이어야 돼요? 두 명 이상이어야 돼요. 자, 사단법인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사원이 한 명 이상이면 됩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1인 사단법인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성립될 때는 두 명 이상이 필요하지만 나중에 이 성립한 사단법인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존속하기 위해서는 몇 명만 있으면 돼요? 한 명만 있으면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사원총회인데 사원총회의 의사정족수입니다. 의사정족수라는 것은 뭐냐면 몇 명이 모여야 회의를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예요. 그런데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거든요. 총사는 몇 분의 1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총회 회의니까 회의를 개최하려면 한 명이 왔을 때는 회의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의사정족수는 최소한 두 명 이상인 거죠. 그래서 두 명 이상이 참석했다면 사원총회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총회 성립해 가지고 의사정족수는 두 명 이상이면 출석하면 사원총회가 성립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2번 결의 사항인데 사원총회 소집 통지로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통지하지 않은 사항을 결의하게 되면 그 결의는 무효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소집 통지가 나한테 왔는데 논의하겠다는 내용이 저하고 상관도 없고 별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안 갔거든요. 안 갔더니 지들께 모여서 인상한 결의를 한다면 그것은 안 되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결의권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영리법인은 주주총회잖아요. 사원총회가 주주총회의 의결권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영리법인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삼성전자다 그래서 이재룡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의결권하고 아니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주주의 의결권이 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리법인의 의결권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다만 73조 1항이죠. 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해가지고 비영리법인의 결의권은 평등합니다. 평등한데 문제가 되는 것은 3항이죠. 전 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하지만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정관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평등 정관으로 어떻게 해요?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4번 그 다음에 4번 의결정족수가 나오죠. 여기도 적을까요? 의결정족수입니다. 자, 의사정족수는 회의를 하기 위한 정족수고 의결정족수는 의결, 결정하기 위한 정족수인데 원칙이 뭐냐면 과반수죠. 원칙은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있어요. 이미해산 사원총회에서 우리 해산하기로 하자 관두기로 하자 이미해산은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정관변경이죠. 정관변경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결하기 위한 정족수는 원칙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 과반수의 찬성 의결하게 되지만 이미해산 결의는 4분의 3 이상의 찬성 그 다음에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의사록을 작성하고 비치해야 된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6번 사원권 해가지고 사원의 권리죠.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의 권리인데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공익권과 자의권이에요. 공익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공동의 이익을 위한 권리고 자의권은 그 사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결의권을 말하는데 공익권으로서는 결의권, 소수사원권, 업무집행권, 감독권 이런 것들이 있고 자의권은 이용권, 이익배당 청구권, 자녀재산분배청구권 이런 게 있거든요. 구별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나아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사단법인의 구성원이 갖게 되는 권리를 우리가 사원권이라고 하고 주의하실 것은 56조가 있죠.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양도 상속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다는 장이죠. 이것도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영리법인은 다르죠. 우리가 주식계사의 주식은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주주의 지위는 양도될 수가 있습니다. 영리법인은. 그렇지만 비영리법인의 사원권은 양도할 수도 없고 상속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정관 등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를 가식치기 얘기하면 되겠죠. 첫째 결의권은 평등하다. 두 번째 사원의 지위는 양도할 수도 없고 상속도 안 된다. 다만 이 두 가지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거 함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확인하기에 나와 있죠. 101페이지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은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필수기간이죠. 2번 재단 법인은 감사를 둘 수 있다. 임의기간이죠. 3번 법인과 이사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죠. 이해가 상반돼요. 이때는 특별 대리인의 선임 하죠.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맞는 질문이죠. 4번 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재반 사무처리를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 X죠. 특별한 행위에 대해서 위임할 수 있고 특별한 행위에 대해서 대리권을 줄 수는 있지만 자기 권한을 모두 타인에게 포괄적으로 넘길 수는 없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감사는 법인의 재산 상황에 관하여 부정이 있음을 발견하면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여 한다. 맞는 질문이죠. 감사의 주요한 업무고 보시면 시험이 어렵게 나오진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법인의 주소입니다. 우리가 자인의 주소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장소가 주소잖아요. 법인의 주소는 어디냐. 맨 밑에 나있죠.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죠. 따라서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법인의 주소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정관의 변경이 나와요. 일단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몇 분의 몇이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반드시 뭘 받아야 되냐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총의가 있죠. 따라서 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으면 정관을 변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측에 재단법인이죠.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총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단법인은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가 없는 거죠. 적어볼까요? 자, 다시 한 번요. 사단법인은 사원총의가 있으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는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재단법인의 정관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재단법인에는 사원이 없다. 사원총의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요. 다만 예외적으로 재단법인의 경우에도 정관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첫째 정관의 변경 방법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죠. 다시 말하면 정관의 어떻게 정관을 변경할 수 있는지 변경 방법이 정해져 있다면 이때는 재단법인의 정관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요. 두 번째 명칭이나 사무소 사무소 소재지는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관의 기재사항에서 법인의 명칭 법인의 사무소 소재지가 정관의 기재사항이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명칭도 변경할 수도 없고 사무소 소재지도 변경할 수가 없다면 재단법인은 이사도 갈 수 없다라는 거 이사도 갈 수 없다라는 이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명칭이나 사무소 소재지는 정관을 통해서 변경할 수가 있고요. 주무관 청아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목적 변경도 가능하다. 목적 변경 물론 이러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재단법인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뭐가 필요한 거죠.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거죠. 교재 45조 사망을 아 46조를 보시면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때에는 설립자 이사는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 설립을 참작하여 모크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는 말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정관을 변경하려면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반드시 뭘 받아야 됩니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관 변경 허가의 법적 성질인데 허가라고 쓰지만 인가로 이해한다. 차이점이 이해 되시나요? 우리가 허가는 법적 요건을 구비했을 때 주무관청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자유재량이 있는 경우 허가. 법적 요건을 구비했다면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것은 인가잖아요. 그런데 허가를 우리 판례가 뭐로 이해하냐면 인가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법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주무관청은 거부할 수 없고 해줘야 된다. 다시 말하면 허가가 아니라 인가로 이해한다는 것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백사도 오시면 중요한 게 나옵니다.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자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에 따라서 만약에 재단법인 사단법인이든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기본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자산이 변경되겠죠. 따라서 정관 변경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정관이 변경되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됩니까?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얻어야 한다. 만약에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그 처분과 취득이 다 뭐가 되죠? 무효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하는 것도요? 취득하는 것도 실질적으로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기 때문에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시면서 비영리법인과 사업을 하는 경우엔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뭐 이렇게 그 뭐가 있을까요? 노숙자분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이에요. 그 비영리법인에게 식자재를 공급해 줬는데 그 사람들이 식자잿값을 안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채권을 근거래해서 그 비영리법인의 재산을 경매하려고 하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왜요? 그 재산을 경매하는 것은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주무관청이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경매도 하지 못하고 돈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특히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허가 없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그 경매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니까 잊지 마시기 바라고 다시 말하면 재단법인이든 사단법인이든 기본재산을 처분하거나 취득하는 것은 정관변경을 초래함으로 주무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만약에 허가가 없다면 그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확인하기 나와있죠. 한번 풀어보죠. 104페이지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1번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경매 절차에 의해서 매각된 경우 기본재산을 처벌하는 것이니까 정관변경을 초래하는 것이니까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주무관청에 허가가 없는 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사원층의 결의관 정관의 해석은 구성원이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한다. X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정관에 노란색이라고 되어 있어요. 노란색이라고. 그런데 사원층의 결의가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결의했냐면 노란색으로 써있지만 우리는 앞으로의 것을 빨간색이라고 해석하겠다라고 결의를 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사원층의가 뭐한 거예요? 정관을 변경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관을 변경한 것이니까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이것은 뭐예요? 무용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정관에 기재된 의미와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정관을 변경한 것이고요. 정관을 변경했다면 주무관청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고 허가가 없으면 무용거죠. 따라서 이것은 무효니까 구성원이나 또는 법원을 뭐하지 않습니까? 구속할 수는 없는 거죠. 2번 다시 읽어볼까요? 사원층의 결의에 의한 정관의 해석은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한다. X가 되는 거죠. 8의 입장입니다. 3번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 이외에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은 구속하지 않는다. X예요. 제가 저번 가기 때 말씀드렸는데 정관은 계약의 내용이 아니라 자치법규이다. 따라서 동의하지 않은 구성원들에게도 구속력이 있는 거고 또 그 후에 구성원이 된 사원들에게도 구속력이 있는 것이므로 3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 X죠. 정관을 변경하려면 반드시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허가가 없으면 무효죠. 5번 정관에 기재된 이사의 대표권 제안이죠. 자 이사의 대표권을 제안하려면 정관에 기재해야 되고요. 기재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등기가 돼야 되잖아요. 만약에 등기가 안 되고 있다면 선의 제3자뿐만 아니라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대표권 제안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은 대표권 제안에 대해 알았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죠.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뭐죠? 1번이에요. 자 우측에 문제를 확인하기 2020년도 문제가 있습니다.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1번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맞네요. 2번 법인이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최근에 참 말이 많죠. 몇 년 전에는 유치원연합회 유치원연합회도 비영리 법인이잖아요.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유치원연합회 허가를 취소하려고 한다. 이런 데 보도된 적이 있고 또 최근에는 또 뭐가 있죠? 종교 집단이 있죠? 신천지인가요? 신천지 그것도 뭐죠? 비영리 법인입니다. 그것도 주무관청 허가를 뭐예요? 취소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언론의 보도가 됐어요. 왜냐하면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라는 때에는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거죠. 3번 재단법인의 정관의 감사의 임명방법을 정하지 않아도 그 정관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맞죠? 왜냐하면 정관의 기재사항에는 이사의 임면에 대해서 기재사항이지 감사의 임면에 대해서는 정관의 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4번 재단법인의 사원의 지인은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다. 임의규정이죠. 따라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는 거죠. 5번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임으로 해석 당시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X다. 다수결에 의한 자의적 해석은 실질적으로 뭐가 필요 뭘 한 거죠? 정관을 변경할 할 수 없는 겁니다. 정관을 변경한 것이니까 뭐가 필요한 거죠? 주무관증 허가가 필요한 것입니까?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 때 법인의 소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됨. 감사합니다.